3. Pre-Kim-Kim-Kem-Kim 강의 꿈은... 혼자 할 수 있어! 으잠 으어!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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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꿈이야 무슨 일이야? 응? 화장실 괴물 괴물 화장실에 괴물이 있다고? 응 샴푸 괴물이나 샤워기 괴물이 걱정 마 꿈이야 우리가 그 괴물들 물리쳐줄게 정말? 응 그럼 앞으로는 화장실 가는게 하나도 안 무서울거야 응 그럼 화장실 괴물들을 만나러 가볼까? 좋아 상상꾸러기 출동 아이 아이 상상꾸러기 캡틴 싹 해피멜로디 낙마리 하하하하 쇼쿠스토리 셔업 뼈 마음 창피기 락큐리 진실은 하나 탐정 노아 모두 준비됐지? 응 그럼 간다 우와 화장실이 완전히 달라졌어 뼈 뼈 뿡뿡뿡뿡뿡 뿌잉뿡뿡 뿌잉뿡뿡 뿌잉뿡뿡뿡 냄새가 나도 하하 후 후 피피피피피식 피시피식 퐁퐁퐁 마리의 방귀소리 삐삑딱뿡뿡 뿡뿡뿡뿡 규리의 방귀소리 방귀소리는 너무 재밌어 불렛불듯이 연주해볼까 피피피식 삐삑뿡뿡뿡뿡뿡뿡 즐거운 방귀 연주 랄랄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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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채우기 nom 심심 솜호 뿌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